예전의 일을 마신다 예전의 일을 마신다 저희로 어떻게 통과하지? 아니, 익사가 아니라 물에 숨어 있다가 일어났더니 바로 화살 맞고 머리에 바로 화살 맞고 죽였어 동면 대결이다 동면 대결이다 엇 아... 하하하하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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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 그냥 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구나 오줌 싸는 거 기다렸다가 가 오줌 다 쐈습니다 간다 갔다 갔다 간다 간다 그렇지 기다렸어야 돼 아... 멘탈이 틀리고 그래 이 정도 가지고 얼마나 죽었다고 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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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메라 내 카메라 내 카메라 내 카메라 오잉 하... 또 학교입니다 안전... 안전... 전 좀 과거로 거슬러가고 있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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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거 보시려면 공략방을 가셔야지. 정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유튜브가 더 딜레이도 심하구요. 그래요. 가단으로 갈까? 전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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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어? 어? 어디로 가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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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이었습니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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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였어 난 문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캐비언에서 들어간 거였구나 병협자의 자기 연민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 대신부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니가 가장 좋아하는 귀뚜렘이 소금저림을 넣어 놓았으니 그에게 전해주래 도대체 오이 도 도 도 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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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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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끄적하기 부탁후 도 도보 도 도 도illo 바로ois 심장 떨려 우와 이거 봐 어 여기로 가자 여기 못 가나? 막혔나? 막혔네 잠겼어 어떡해 옆에 갈 수 있는데 없죠 이쪽으로 오는게 아닌가? 네 영상쟁이님 이번주는 본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계속 헤매기 생겼네 오.. 오..오..오..오..오..오.. ㄱㄱㄱ 2 아 태용군가 왔어 기다려나 회복 좀 하고 아어우 무서워 으, 나왔다. 으, 깜찍해. 뭔 소리야. 뭐ните? 왜이 главное.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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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megat Mand你? 뚫렀던데 당신은 상처 하나 없습니다 쓸다 부럽습니까 아 이 놈이 새끼 이거 왜왜왜 잠깐만요 잠깐만요 까자 으흐 아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어떡하라고 아 어이 이상한데 여기 까짱 왜 이렇게 계속 죽는거야? 어이 뭐야 아우 싫다 걱정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호금이 아질이거든요 당신에게 스스로의 부활을 기록하면 호금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슬픔의 길로 돌아다녀간다 무덤은 준비되어 있어 제발 부탁해 이따기야 그만 생매장 당하는거야 생매장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난데분해줘 여 affect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세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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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생매장에 어디로 가지긴데? 화면 안 보고 기로만 듣고 있다고요? 그럼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상상력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라면 아 못 올라가 막혔죠 아무것도 안보여 어휴 깜짝이야 쟨 또 왜 귀여우는데 어휴 애들이 막 포복하고 있네 다 깜짝이씨 아휴 슬라이들 아 밧바리 아 들었어 아 가자 헐 아 아 어휴 어휴 저기는데 또 어떻게 넘어갔죠? 길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저겸다 허헣허헣 흐어엉 어디를 가요? 어딘가 길이 있겠지? 있을거야 고맙습니다 아자아자 일단 배터리 좀 갈게요 길이 어디 있을까 여긴가? 여긴가 보다 여깄다 찾았다 그저 영어로 할때는 몰랐는데 한글로 보니까 몰입 너무나 잘 되는 것 여깄다 광산이야 어떻게든 나 같이 아다다다다 점프 이게 가능합니까? 저기서 점프해서 여기 지금 손도 아픈데 이렇게 매달릴 수 있다고? 그 무게를? 아픈데 미안하지만 도르래 장치의 로프를 뺏어 가져가서 천국에 오르기 위해 필요하니까 하하 그 어만한 에스게리트 대신 써야 할 로프를 주지 않는다면 로프를 끊어서 가져가도 상관없어 그때쯤이라면 이미 다 썼을 테니까 로프를 찾으러 가자 이봐요 이봐요 로프 로프 좀 주세요 로 저기가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어 어 으아아아아아악 됐는가 내려갈까 이제 로프 되는 거야 이놈아 고맙다 내가 같이 갈게 나를 왜 쫓아 나를 왜 쫓는 건데 나야야야야야 날 쫓지 마 날 쫓지 마 날 쫓지 마 날 쫓지는 마 날 쫓지 마 날 쫓지 마 날 쫓지 말라 이놈들아 으이 자자자 으이 자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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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안녕 다리 있어라 이 거지 같은 놈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아유 진짜 어 어쨌든 왔습니다 다시 학교인가? 야야야 옥상이야 괜찮은데 밖은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어 뭐야 깜짝이야 우리 발자국 봐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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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피야? 아 추워 아 추워 뒤로 갈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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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어 어 피 피 봐 영화 버린 느낌이죠 재밌죠 어? 이거 열린거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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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으잇 으어억 어이 잠깐만 밑에서 오는 뭐 위에서 오는 뭐야 양쪽에서 오면 어떡하라는거야 아 아니 이렇게 밑에서 오고 여기 나갈수있나? 못 나가는데 근데 위에도 있잖아요 다시 밑으로? 다시 밑으로 가면 없나? 음... 순간이동한거구만 저놈이 이거 아 놀랬다 진짜 진심 놀랬다 좀더 빨리 들어가자 어딘지 모르지만 배터리 두개 오케이 언제입니까? 한번 해보신거같이 길을 찾으시네요 쳐마시면서 그냥 직감이라고 할까요? 한글어에 대한 뭔가 깊은 몰입도가 저를 이곳으로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나 악몽이 떠올랐어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악몽이 떠올랐어 잠겼고 여긴 꼭 이르더라 다른 길 없죠 으이씨 진짜 진짜 짜증나는 문입니다 저거 짱나는 문이에요 진짜 짜증나는 문이에요 바테리 두개 먹으면 뭐하냐고 바테리 두개 먹으면 뭐하냐고 하나를 거기서 다 써버렸는데 여기 뭐야 막혔죠? 잘 어울려 너느낌 질투에 있었다 두려워했었다 뭐지? 왜이뭐여 왜이뭐여 나 쫓어오나? 오 놀래라 쫓어왔었나봐요 흐흐흐 흐흐흐 황대 슬슬 끝이 보이네요 그죠? 슬슬 마무리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아 좋다 11시 전에 끝내고 싶다 흐흐흐흐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터널 이렇게 꺼질게 뭔소리야 어? 제시카! 제스! 헤이!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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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 들으세요? 아무것도 안보여 에리오님 침묵금지입니다 에리오님 침묵금지예요 그지? 아무것도 안보이고 이거 버그 아니야? 원래 이런데가 있었나? 어? 나 이제 보인다 바닥 보인다 바닥 바닥 살짝 보이는데? 네? 네? 대신 쟋 여기가? 소리가 막 들리긴 하는데 거기 있어? 아 장네 진짜 감정은 이 짓 배터리 없으니깐 고쳤다 아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래프팅 하러 가야지 래프팅 래프팅 하러 갈거야 나 래프팅 하러 갈거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길이 없어 이렇게 뚫고 가는건가 뚫고 가는거였구나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막 들어갔어 우와 닮아 야식용으로 보는 느낌이죠 낚시 낚시하고싶다 아빠뜨리 어 재밌겠다 낚시하고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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